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10분 남았는데. 이현이가 저러고 있었어? 아침에? 기분 좋으니까. 이현이가 흥이 좀 많아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예전 버전인데. 개다리 춤.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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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들어가면. 니코 나와. 자 이제 우리 공주님. 식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딱 소스가 되었다. 아빠 나 심하려. 안방 갔었어? 아침에 정신없어 진짜. 지금 이 소스를 어떻게 지금 하는지가 궁금해요. 안내했네. 아빠. 아빠 왜. 아빠 바쁜데. 도와줘. 어 잠깐만. 뭘 도와주면 될까요? 어. 아빠. 아빠 빨리 좀. 어 잠깐만. 아니 저. 급하다니까. 어. 어떡해 어떡해. 아 바빠 바빠. 바지 어디라고. 바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빨리 먹여야 되는데. 그냥 내리면 돼. 이현아. 아 아침에 쉽지 않아요. 뭐 전쟁이죠 전쟁. 살짝 넋이 나간 것 같아. 아. 이현이 다 했어? 이현이 엄청 빨리 했네. 아니 오늘 모자 안 써. 왜. 모자를 왜 써야 되는데. 어. 안 멋있어. 이 기분이 더 멋있어. 이현아 이제 30분 다 돼간다. 이현이 가방 챙겨. 어떻게 6분 남았어. 아니야. 어. 이현아. 5분 뒤에 나가야 된다. 책가방이랑 해서 준비해. 막 물통 싸놓은 것도 넣고. 가방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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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간 없어. 이현이 시간 없어. 신이현 어딨지. 이현아 오빠 어딨니. 이제 흙이 왜 이렇게 많아. 이현 오빠. 응 오빠 5분 이따 나가야 돼. 얘기해줘. 이현이 아이고. 오빠 Bret. 어허거아. 아하하하하하하핳. 아 이럴 때 진짜 속이 긁쳐. 아빠 아. 근데 오빠 모자 쓴다. 검은색 오래. 안돼 아닌데 쓰지 말라 그래. 아빠랑이 다 말해줘 어울리잖아 아니야, 아이아나 모자 쓰지 마 아이아나 왜 내 모자를 쓰고 있어? 웃게 되네? 아빠가 탐낼 나이야 아이아나 이제 2분 이따 나가야 된다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늦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미쳐버리죠 미쳐버리죠 이건 진심이다 아니, 근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 화를 안 내 자, 이아나 약간 삐진 거 같아 아, 그러네 진짜 삐 응? 이거 나가서 얜 나가야 된다 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 아빠리! 어 알람 어?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인데 저기 이안이 등교할 때만 할아버지 오셨네 아버지 또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저희 아버지는 더 시간에 칼이 셔서 그래서 더 빨리 이렇게 맞춰서 해야할 거야 야, 할아버지 어디 오셨어? 자, 여기 있다 모자 쓰고 싶다고 야, 모자 안 써도 돼 늦었어, 야, 빨리 가 다녀오세요 어? 어? 오늘만 써, 다음 주에 써줄게. 알았지? 짜증 났어. 다녀와, 연아. 대단해. 근데 저렇게 보내고 나고 후회했어요, 바로. 왜요? 그냥 그 모자 뭐라고, 모자 씌워주고. 그래, 그냥 씌워주지 그랬어요. 그때는 괜히 그냥 별것도 안 해가지고 그냥 대치하게 되는데 맞아, 지나고. 되게 후회했어요, 정말 후회했어요.